앞선 영상에서 틴커캐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간단한 구슬길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우선 이 스타트에서 구슬을 사실 하나만 굴리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구슬을 한꺼번에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통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이제 수많은 구슬들이 와다다다다다 같이 굴러서 내려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위에 통을 만든 다음에 그 통 안에 구슬을 굉장히 많이 복사해서 두려고 하는데요 통부터 만들어 봅시다 그냥 상자 도형 가지고 와서요 80에 60으로 크기를 키워 주겠습니다 여기는 60 자 그러면 이 친구 하나 만들어 줬는데요 자 얘를 컨트롤 c v 에서 복사 붙여 넣기 한 다음에 하나의 도형은 구멍 도형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크기를 살짝만 줄여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도형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에 L이죠 L 정렬 자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가운데 그리고 위쪽 정렬을 하면 요 위에가 그룹을 하게 되면 파이게 될 겁니다 네 요 앞에 구슬을 쏟아 부을 거기 때문에 앞을 이렇게 키보드로 움직여서 이 앞쪽을 확실히 벽을 없애면서 이런 상자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쓰레받기처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구슬을 와다다다 쏟을 건데 이렇게 입구가 넓면 넓은 쪽으로 구슬이 아무렇게나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옆에는 자 이렇게 지붕 도형을 이용해서 지붕 도형을 회전 시켜줘서 여기 앞에 입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d 눌러서 위로 올려주고요 지금 여기가 아까 60이었죠 얘가 60 이쪽은 40 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여기 뚫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ctrl c v 해서 하나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얘를 구멍 도형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구멍 도형 자 그리고 얘는 위로 살짝 올리구요 앞으로 이동시켜서 앞에만 이렇게 삼각형으로 잘라 주려고 합니다 자 이 앞에 두 개의 지붕 도형 초록색과 구멍 도형만 선택해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각배 처럼 만들어졌는데요 구슬을 많이 담아 있더라도 얘가 경사면이 없으면 구슬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쇠기도형 파란색 쇠기도형을 가지고 와서 회전시켜서 여기 전체적으로 경사면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구슬이 상자 안에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조금이라도 기울어져 있으면 구슬은 그 공간을 타고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구슬이 어쨌든 나와야 되니까 나올 수 있게 구슬길 가운데 파주구요 지금 이 도형들 전체적으로 바깥쪽에서 선택해서 L이죠 가운데 정렬로 가운데를 모양을 모두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뾰족한 삼각형을 잘라주기 위해서 이쪽에 하나 도형을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깥쪽에서 쭉 드래그해서 하나의 그룹 만들어주면 이런 모양의 통이 완성이 됐습니다 통 색깔은 파란색으로 할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구슬을 여러 개를 둘 건데 구슬이 굴러갈 때 색깔이 알록달록해야 예쁘겠죠 그래서 얘를 구슬을 도형을 여러 개를 선택을 해서 컨트롤 D 눌러서 안쪽에 가게 여러 개를 복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구슬은 각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겹쳐져 보이지만 사과에 넘어가면 구슬로 굴러가게 됩니다 구슬 색깔은 여러분이 알록달록하게 바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 위에다가 위치를 시켜줘야죠 위에다 그래서 움직일 때는 일단 얘를 지금 이 판은 하나의 덩어리고요 이 구슬은 각각 떨어져 있는데 일단 임시적으로 전체를 선택해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통으로 묶여 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동을 시켜서 이동을 시켜서 자 회전 필요하면 회전해야죠 자 위로 이동 자 이렇게 원하는 위치를 3차원에서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계속 돌려가면서 해야 합니다 화면을 기울여줘야죠 그래야 구슬이 넘어갈 테니까 자 이런 식으로 구슬의 길이 이렇게 서로 맞춰줘야겠죠 미세하게 움직이고 싶을 때는 키보드의 방향키를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기울었나 이제 구슬이 쏟아질 것 같아서 살짝만 낮춰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그룹이 돼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구슬이 따로따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다시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파란색 상자는 먼저 앞서서 그룹이 돼 있기 때문에 그룹이 돼 있고요 구슬은 각각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사과 넘어가 볼게요 사과 얘는 이제 공중에 떠 있죠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니까 고정 정적으로 만들기 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플레이를 눌러볼까요 스페이스바 누르면 음 구슬이 지금 너무 많이 했더니 구슬끼리 껴버렸습니다 자 이래서 중간중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슬의 위치를 좀 순차적으로 애들이 내려올 수 있게 좀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구슬의 크기를 살짝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심랩을 위해서 뭔가 모델링 작업을 할 때 정해진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사과에 가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면서 작업을 이어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기를 확 줄여서 아무래도 크기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크기를 확 줄여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도 줄이고요 구슬 개수도 조금 줄였습니다 드디어 얘를 보면 이렇게 구슬이 순차적으로 쏟아집니다 또 구슬이 너무 많으면 막 여기서 우당탕탕 우당탕탕 밖으로 막 튀어나갈 수도 있어요 뭐 그게 자기 작품에 개의치 않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일단 구슬길에 구슬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쏟아서 부어서 그릴 수 있게 한번 구슬통을 위에다가 만들어서 사용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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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